국가중앙병원 서울대학병원은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으로서 약 130여 년이 넘도록 한국의료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본원은 암병원과 어린이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약 1만 명의 외래 환자가 방문하고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강점은 치료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진료 그리고 의료진이 이러한 질환에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소아암을 비롯한 소아휘기 질환 관련하여 진료 문의 및 치료 의뢰가 많으며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휘기 질환센터는 2010년에 개소한 이래 수많은 국내의 휘기 질환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일센터로는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환자 수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식이 모여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어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는 연구 활동이 바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외의 연구기관하고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서 최신의 연구 성과, 새로운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또 아주 특별한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 여러 나라에서 아주 수많은 검사를 거친 후에도 진단명조차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미진단 휘기 질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미진단 휘기 질환 진단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휘기 질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연구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휘기 질환을 발굴하고 진단받지 못한 환자를 진단함으로써 치료에 가까이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1999년 간호사 한 명과 작은 클리닉으로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 지금과 같은 센터로 확장되어 현재는 100여 개국 이상의 환자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진료 안내와 통역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적 상담과 진료 예약을 도와드리며 의료 통역을 포함한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안에는 3개의 진료실이 있고 이 진료실들은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안에서 소아기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와 같은 다양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은 인류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충도가 높은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스가 취약한 국가에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을 전파하여 많은 환자들이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서의 한 명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전 세계의 천 명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만나지 못한 다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지난 18일였기 때문에 저는 공구의 사례에 대해 말했다, 한긋한 그가 문구리의 그의 대결작은 여기서 말씀하싸만 합니다. 좋은 하루! 요즘은 공구의 수업을 통하고 수업 13 contenu의 한두가 정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구의 수업을 많이 받는 지방에 대해 말했다, 지방에 대해 일단 지구를 보기 시작합니다. 수업을 너무 감사드리나봐 너무 좋은 mijncos금으로 구성하는 건 자기소개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아청소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창우 교수라고 합니다. 몽골에는 13년 전쯤에 광광차 방문해서 광활한 테르지 공원에서 말을 타며 답답함을 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병원 홍보 및 우유 상담차 몽골을 재방문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함께 글 가보시되기 위해 1위의 상권을 나누기 위해 이롬ve 부과도 지도를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혀 높은 문제없는 학생들과 학생들을 모두 다루어 제주의 Saraugenhod, 이런 것들이 다른데요, 이에서는 할 것들이 특히 사항이 고소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 것입니다. 이의 다른 것들이 bessかな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이 많다. 이쁜가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북적이고 세계적으로 하는 가장 이유는 Woche의 일상인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이 heading 지역umbled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시각에 투하하다. 3.7. 2.7. 3.7. 5.7. 5.7. 6.8. 5.8. 5.8. 6.7. 5.7. 6.7. 6.7. 6.7. 8.7. 9.9. 9.9. 8.9. 9.9. 10.9. 이 흐롴다 이라이, 다음 어이게 된 다음 자식의 변화가 되어야지, 다음 어이게 된 다음 자식 주문에 네, 다음 자식으로 의완라. 6. 2. 2. 2. 2. 2. 2. 2. 3. 3. 2. 3. 3. 4. 4. 4. 2. 3. 5. 4. 5. 5. 5. 6. 5. 6. 6. 6. 6. 6. 6. 7. 6. 7. 6. 7. 7. 8. 7. 7. 12. 세계 소준으로 대한민국의 의로 소준이 너무 부족하게 선정하여 있고 이 중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인정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근무하신 병원에 대해서 짧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130여 년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선도해온 명실공의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가중앙병원입니다. 그래서 중증 질료 및 필수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1,800여 여계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는 약 2,000명 정도가 있고 직원은 9,000명 정도가 있고 연간 300만 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미래 의료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에는 청소년과 연락이 100만 명에 대한 공동을 통하여 의료까지는 하지만 1,500명 정도는 모든 의료ódorm의 시간과 적응이 좋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공동의 증거를 등장의 능지 말씀과 2,000명명의 주제에 대한 공동의ous 수준 때는 제공 Boomers and 정신제 내장 1965 gets적 방향으로 이런 과연 땅box에 대한 공동의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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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동의 전체육을 받으며 공권로 진원의 흔흔 흔흔흐리게임 5.2 5.4. 2.4 3.4. 12.8. 12.9. 동생. 끝까지는 내는 아프지만 수소득 수소득 외 estas 기능 여전자 13 3 그는 20년 5년 동안 bunny야쥓고 50년 동안 40년 동안 초기계에서 올해 많이 76년 동안 우울지들과 잡으려하면 자극적이란 소요 소요 수요가 1,2,0 저의 과장 한간에 고장 하는 자극적이란 과장 좋은 아기수의 지속적인 과장에 이 시각 세계에서 형아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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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나라에서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지 기종에서 몽골 환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 분야 환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몽골은 물론이고 중국,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러시아, 키르키지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환자들이 오고 있고요. 몽골 환자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랑 어떤 선천적인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인과 한국인은 유전적인 공통점이 매우 많고 신체적인 크기도 외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몽골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없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은 몽골과 한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몽골이 한국보다 더 춥기 때문에 겨울에 쉽게 발생하는 질환이나 외상 같은 게 더 빈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발달성 고관절 탈구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런 병의 빈도가 더 높고 진단이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호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몽골에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경우 한국 보호자들에 비해서 치료에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어떤 의사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수능도라고 하는데요. 컴플라이언스 그게 높아서 오히려 치료가 더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조금이라도 환자한테 잘해주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참여한 며칠 수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상황이 참여하는 일에 따른 경우에 참여한 시간을 사 Shakur, 그리고 그 과연, 뭐지, 그 과연, 어느리, 그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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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1 2 2 1 2 2 오늘 이 시각은 이 시각은 가사지에 대한 이스크림을 지적이기 때문에 이동의 인식으로 조은 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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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신합니다. 일본의 시장 같은 경우 Roma c Paradis complet. 만의 이 시장은 어린이들, 이때 아니다, 이때 이때까지는 흐른다. 음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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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흐른다. 이때에. 음흐른다. 어흐른다. 음흐른다. 음흐른다. 음흐. 손으로는 배송인의 대책을 Estab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전문적인 점으로는 이유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더 상관보다는 것을 알든지 이유들, 우리의 매력도 장기적으로 상상 makes mistakes. 이 점에서 더ky 나눈 것이죠 수업에 대한 의료간의 의료시간에 기종에서 서울대학교 병원도 좀 큰 병원 유명한 병원인거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만의 장점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중혼자, 다병원에서 조금 어려웠던 게 있으나 존중혼자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만의 장점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병원이고요.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2023년,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소아청소년 전문 치료센터입니다. 어떤 환화의 건강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서는 뇌과계, 외과계, 진료지원계의 삼박자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아청소년 환자의 중증질환, 난치질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외상과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서울대학 수울대학 수울대학 수울대학issooph 탑도학 유관관 어린이병원에 대한 과학 이웃구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에기 진행하면 hacerlo? 일 Christg wereoperation 일을 수행 executives bize 글את 신을 가수를 하는 일인 자식 조절 dessas 로그 수행BA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아청소년 내과계는 감염, 면역 류마티스, 소아기 영양, 신장, 심장, 신생아, 소아기 영양, 호흡 알레르기, 혈액종양, 중환자 분과가 있고요. 저희 병원 소아청소년 외과계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또 소아진료지원계에는 소아마취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는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가급적 소식입니다. 한ены의 성장에 앞 최근에 우리의 집은 이름내는 오늘의 방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회사의 영어는 6 인생에 6 인생에 อด어 응공개의 인생에 너무 응공개의 인생에 인생에 알갖한 응공개의 인생에 동시의 교수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안 맞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환경적인 차이점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몽골이 훨씬 추우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아이들은 말을 타지 않는데 요즘도 몽골에 아직 어린아이들이 말을 과거보다는 덜 타겠지만 아직도 많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말에서부터 낙상이라든지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 자동차가 많이 막히고 좀 혼잡하다 보니까 길이 교통사고 같은 게 몽골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체계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의료체계는 한국 같은 경우 완벽하진 않더라도 경증, 중증, 중등도의 환자들이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의료기간에 나눠서 분포를 하고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위치로 진료를 하는데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급 병원에서 너무 경증의 환자까지 다 받아서 진료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의료전달체가 잘 확립이 돼서 몽골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오도의 문장. 본부는 현장에서 계신 거지요. 사람들은 동일한 신의사일을 흥행할 수 없죠. 이 사회기에서 전기자들의 문장에 대한 이런 것입니다. without further ado, 아래, 전체의 일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에멘이터트럭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에멘이터트럭에 대한 변화가 은혜, 에멘이터트럭에 대한 변화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형 저흥 시스템 에이 루앙 할가ад 으리엘 엘리지간 할갖서 일루 은하 응용 을지 윌이루 율 윌 윌 윌 윌 윌 은하 고 두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이 윌 2.12 우세히 글쎄 소아 발달성 소아 정연의 대독으로 괴사진고근이나 이런 뇌성마비 관련해서 당연한 친단들이 많이 있고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이 발평력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친단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진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조치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성 고관절 탈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발달성 고관절 탈구는 어린 나이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환자가 걷기 시작하면 뒤뚱거리면서 걷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놓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으면 청소년기 이후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통증이 생기고 나면 이미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성 고관절 탈구는 비록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뱃속에서 거꾸로 있는 여가라든지 양수 감소증 같은 발달성 고관절 탈구에 위험인 죄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은소요, 도시아 주인공간에 대해 알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 이 시각의 정보는 항상 OOOOO. 2차 2차 5차 6차 7차 몽골도 소아전소형 분야에서 골육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골육종의 원인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뭐 때문에 골육종이나 몇 종류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몽골에 골육종 환자가 많아진다고 특히 소아청소형 환자가 많아진다고 들었는데요. 골육종 자체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골육종 자체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기보다는 몽골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골육종이 발생하는 소아청소형 환자의 수도 그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의료 접근성이라는 것도 향상이 되는데 골육종의 경우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거의 모든 환자가 병원에 찼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아들과의 의료는 문골의 주식시장은 문골의 주식시장은 문골의 주식시장은 고륵종이 발생하면 해당 부위에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고륵종을 진단할 때는 고륵종 자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있고 고륵종이 다른 데로 전이한 것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륵종 자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X-ray나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보통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뼈스캔, 펫 CT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 순서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수술로 골종양을 제거를 하고요. 제거해서 나온 뼈를 가지고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항암치료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는 이후에 다시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장소는 월소의 하자라, 이 장소는 사라의 하자라,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월소의 이 장소는 다소의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인증을 했기 때문에 수업료에 맞춰서, 홈에 대해 나을 수 없는 일일까요? 의사 자in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은 일어나서 fry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지만 결국에는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싹헐게는 이런 상황이 많아져요, 그는 이왕이로, 그는 효과적이었고, 이런 지역의 전쟁의 흥흥흥, 그런지, 흥흥흥이한 시장의 흥흥흥 이왕이로, 이 논란의 흥흥흥흥 흥흥이한 흥흥흥 제안이 핫득한 흥흥흥 수요 후에 아이도 아르몬 ох리자 알 수 있는데 에이도 아름다의 홈페이지에 마지막에 3 물어보다는 성장에 5 월의 기획 시도의 1 월의 여행에 자인 문제라 가다하이드 우왕 기획이 있으냐 2 월의 여행 8 월의 여행 12 월의 여행 2 월의 여행 월 수SOIL과 같이 응시나무 마인도 계시ke 이런게 2의 강좋음은 이게 다음 영상은 오페 oggi 인구야 0,5 인구야 이는 다음 영상이 전화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장은 이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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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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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